얼마 전에 갯싸움 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헛목걸이가 사료도 안 먹고 밥을 잘 안 먹고 빚을 드셔렸어. 어제 우리 식부가 닭가슴살 먹으면서 한쪽 좀 떼줬더니 그걸 먹더라구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닭가슴살에 버터에다 양념하지 않고 그냥 닭가슴살에 버터에 간없이 심심하게 그냥 버터에다만 굽는 거에요. 기력을 내야 되니까 제가 사료도 안 먹고 그래서 지금 동태도 약간 국을 끓여줘도 맨 처음에 몇 번 먹더니 안 먹고 한 번도 안 먹고 그런데 닭가 어제 닭갈비는 맛이 사료도 먹어도 맛있는데 제가 개인 맛에 더 좋았나 봐.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아무 양념 없이 닭가슴살을 버터에다 부었어요. 이제 이렇게 이걸 한번 칼슴입니다. 넣어가지고 한번 먹여보려고